기움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게 뭔지 원래 쭉 있었던 행사인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테슬라가 보통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을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데이라고 처음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어떤 배터리 부분에 대한 것들 아무래도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반 발표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 해서 1시간 늦게 6시 반부터 진행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 단편적인 뉴스로 속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판매량은 좋았다. 그러니까 2019년에 전년 대비해서 50% 폭증한 판매량이었다면 올해도 역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50만 대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47만 대에서 51만 대 정도 올해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과 매출 원가를 따지고 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판매량이 늘어나면 매출 원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매출이 올해 30에서 40% 급증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뉴스다.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유스플로우가 나온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1년 뒤에 나올 것이다.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뉴스는 안 됩니다. 한 달에 딱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큰 뉴스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 완전 자율주행도 그게 아마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베타 서비스이니까요. 실험실 환경을 만들어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제 차는 자율주행이 아닌데 주현 씨 차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하겠어요? 무서워서? 아직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오다가 여담입니다만 제 차에 오토로크 게임들이 있는데 브레이크 해놓고도 약간 몸이 가요. 피곤해가지고 어제 제가 장거리를 뛰고 나서 오늘 아침에 피곤했는데 그거 눌러놓고도 실 눈 뜨고 이렇게 잘 봤어요. 차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만큼 아직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죠.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차 안에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차 안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응답 차의 70%가 전방 규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뀌기까지는 또 한참 시간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는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비싸다. 그리고 효율성도 낮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배터리 부분에 대한 것들 효율성을 높이겠다. 약 50% 정도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자체 생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뭐 니튬광산에 대한 네바다주에 대해서 채굴권 허가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산까지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회장이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공급받는 걸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망감 때문에 어제 장중해라든지 그 전환 테슬라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배터리라는 게 기술력과 완성 제품이 나오는 수율까지의 어떤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지금까지 적재를 나타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흑재로 돌아섰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얘네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수율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동안에는 지금 현재 공급선에 대해서 공급을 좀 많이 받겠다. 따라서 지금은 공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판매량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커버를 하겠다. 하지만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자체 생산을 통해서 일관 생산까지도 가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발표한 게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만들어낸다 안 만들어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겠다. 이런 지금 큰 비전을 발표한 것이지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머스크에 트위터도 있긴 했지만 LG화학이 조금 움직였었는데 다 떨어지는데 LG화가 가능하면 눈에 쪽에 빨간색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머스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밀려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버틴 것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머스크 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게 물적 분할 얘기 잠깐 언급드리면 우리가 저는 예를 드는 게 SK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 밑에 자회사를 아무리 똘똘한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분가치를 아무리 땡겨와도 우리나라 중식 시장에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바나소닉이라든지 LG라든지 CATL이라든지 일본, 한국, 중국 업체들을 다 거론했어요. 그래서 구매량을 줄이지 않을 작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에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 그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공장을 세워서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우리나라 LG화학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LG화학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사익을 본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호황이라고 그러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애지화학에 대한 머스크의 코멘트 그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키움증권이지만 다른 증권사들 것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NLC증권의 고정호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아직 이 얘기는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속보가 나오기 때문에 증권사들 코멘트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어제만 하더라도 현재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제 SNS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런 시각이 동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의 박연주 연구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자체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맞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자체 생산과 물론 CLT일과의 어떤 제휴 부분들도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문제는 배터리 데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들도로써 우리나라라든지 다른데로 배터리 업체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어찌 됐든 배터리를 새로 개발해낸다는 것들 효율성을 높이겠다. 지금 현재 배터리 업체의 장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무게는 줄이고 이게 용량을 늘리면 무게가 늘어나니까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 이거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무게도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당면 과제를 얼마만큼 일러 머스카 이번에 새롭게 나선 형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해결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신기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실험실에서 성공했다라는 것하고 이게 생산 라인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쾌짐이라고 그러죠. 이 쾌짐을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캐치해내야 되느냐도 앞으로 향후 국내 그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만약에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국내 업체에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과학자하고 공학자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공학자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학자들은 그걸 이제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기술을 보면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거든요. 대학에선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다 갖다 놓으면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소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는 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겠어? 우리는 숯만 쳐도 싸여 찌는데? 맞습니다. 물만 먹어도 찌는데 어떡합니까? 뭐를 물처럼 드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고기를 물처럼 드셨는지? 어쨌든 이제 머스크 생각에는 머스크의 계획이라면 네후년쯤에는 이제 효율성도 높아지고 작아지고 가벼워진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계획이나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때까지 뭐 어쨌든 고급이 딸리는 상황이라고 하니 배터리에 대한 시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저기 배터리 데이에서 나온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업체들한테는 이게 저기 그 얼마나 효율을 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각 업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LG화학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LG화학이 현재 지금 내년도 양산을 목표로 NCMA라는 소재를 기술 개발 이게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아니면 전문적인 용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니켈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 함량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론 머스코 회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코발트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배터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 문제를 또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코발트 비중을 좀 줄이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코발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니켈 함량을 높여야 되겠죠. 이번에도 일론 머스코가 얘기한 게 네바다주의 니켈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배터리를 만들어냈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무슨 제품을 무슨 소재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했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처음에는 기술 개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에 가장 현재 지금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다. 그렇게 조금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LG화학 말고도 또 삼성 SDI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만 연구개발급으로 4천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집행을 했죠. 따라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3사가 다 이제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양날의 칼을 잡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니켈과 코발트 이런 거 한 양극재 전용 배터리를 2010년에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문제, 그 다음에 기술개발 문제, 효율성 문제, 무게문제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든 생각입니다만 일론 머스크 회장이 모든 걸 이뤄놓은 정말 입지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의 기술개발이 좀 뒤처지게 된다라면 국내 업체가 반사익을 받을 것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달러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